코카콜라 콜라는 뭐냐? 코카콜라 아니라 이 콜라 또 이제 인간들 꽉 몰려오겠네 고라지 뭐였나 뭐 자메이카 뭐야 이거 왠지 사기당하는 느낌이네 자 아유 대박이가 보내줬는데 대박 고맙다잉 잘 먹을게 새끼가 이 연한테도 응? 눈 찍고 보내줄지도 알죠 고맙다 먹는게 뭐 있습니까 먹방입니다 저는 먹방 비즈 아니기 때문에 네 설탕 근데 먹을게 없네 어? 와 필사가 17,500원 4조각각 들었는데 너랑 조각 너무 좋아 음 음 음? 다리가 좀 크네 동그라로 다 폈네 다리가 뚱뚱하잖아 근데 다 포를 떴네 피구멍이 흠 히힛 흠 흠 흠 흠 흠 아이안요 아이안요 이거 17,800원 같아 뭐 비싸네 어? 어이 BBQ 사장 내려라 좋은 말로 할 때 스바람이 완전 반사기꾼이네 이 새끼가 이게 이게 왜 17,800원이야 이 스바람아 약장자야 미친 새끼 아니야 닭다리 4개 쳐넣고 새끼가 이게 사람 좋아 보이나? 어? 새끼가 이 야채 사장님 뵙겨 감사합니다 자 렌처님 뵙겨 감사합니다 저 먹방 비제 아니에요 자 렌처님 뵙겨 감사합니다 사장님 뵙겨 감사합니다 사장님 뵙겨 감사합니다 사장님 뵙겨 감사합니다 역시 콜라랑 고카콜라야 사장님 뵙겨 감사합니다 사장님 뵙겨 감사합니다 사장님 뵙겨 감사합니다 사장님 뵙겨 감사합니다 사장님 뵙겨 unanimous 사장님 안녕 사장님 뵙겨 감사합니다 사장님 뵙겨 감사합니다 사장님 뵙겨 그럴 듯 사장님 뵙겨 마 sean ABS 사장님 뵙겨하 Podca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